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도 계속해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적서를 보시면 강원 영서와 산간, 충북, 경북, 북동 산간에는 1에서 3cm 서울과 경기, 충남과 전북, 동부내륙은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강원 동해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내륙 일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내일 눈과 비가 곳곳에 내리다가 늦은 오후 서울 경기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울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이하를 밑돌면서 강추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은 아침에서 낮 사이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호남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은 새벽에 그 밖의 남부 내륙과 제주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상 3도, 대구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해상 곳곳에 풍랑 예비톡보가 내려졌으니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